안녕하세요 꼬박사입니다. 코버 사계절 침낭 코트뷰 안쪽 여기가 상당히 방수천처럼 짱짱한 걸로 되어 있어요. 찢어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. 이 안쪽은. 외빙끈 조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쪽 측면을 조여서 침낭을 압축시키는 거예요. 침낭 밀어넣기 두 번째. 침낭은 말아서 넣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. 오리털이든 소미든 그냥 이렇게 밀어넣으면 여자분들도 쉽게 그냥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. 침낭 파우치가 좀 크게 제작 됐거든요. 코버 동계침낭 좀 더 크기로 해놔서 집어넣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거고요. 침낭이 좀 커 보이잖아요. 이렇게 크다. 좀 작게 압축시키고 싶다. 그러시면 여기를 조일하는 거예요. 옆에. 외빙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얇게 압축시키시면 됩니다. 코버 사계절 침낭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코버 사계절 침낭이임.